광주경찰이 광주시와 함께 올해 광주지역 전체 초등학교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합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와 함께 연말까지 98개 초등학교에 99대의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무인단속 장비 설치 수요가 급증한 것에 따른 것으로 상반기 중에 50개소 설치가 목표입니다.